아웃넘버 점수 터줍니다 심장이 작지만 점프를 보이는데요 반대쪽 오세근 골 밑 2명에 맹긴 선수 다시 백어로 빼립니다 사이드에서 사익스입니다 3점팍 레어 찬스까지 보는데 로드 선수의 블록셋이 나오고 있잖아요 점수는 단 5점차 오세근 던져야죠 2-3분 뒤에 투입을 할거에요 뭔가 뻑뻑했던 3포트였는데요 김지훈 3점 들어갔어요 김지훈입니다 김지훈 선수 아주 중요할때 득점을 해줬어요 KDC같은 경우는 오세근하고 유정현 선수가 득점을 해줘야되요 정보리어 밀러 선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천준범 직점 올라갔고 짧았어요 어려운 상황에서 오세근이 리바운드 가져갑니다 성창용 오늘의 히어로가 아직은 되지도 못합니다 11점 차이가 나는데요 자포토만 이정현 정면에서 3점 팝니다 이정현 이정현 사이버 돌면서 오세근 깨끗하네요 오세근의 득점 오세근 선수 점수는 9점차 시간은 1분 50여초 오세근 던집니다 오세근 선수 더 있습니다 19점에 13리바운드 지금 9개의 어시스트가 있습니다 욕심을 좀 부렸습니다 부렸는데 마지막에 코트에 있는 팀원들이 그걸 잘 인지를 못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깝게 된 것 같습니다 오세근 오세근 오세근